여러분들 이런 곳에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말 높죠? 여기서 제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겠습니다. A번! A번! 아이고 세상에나. 빨리 아무나 저를 치세요. 여러분들 저를 빨리 치세요. 나한테 합의금을 내놔. 빨리! 어? 나한테 합의금을 내놔. 빨리! 어? 어? 그리고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쿠! 여러분들 지금 제 캐릭터부터 앞에 있는 A번까지의 거리가 스턴건의 사거리입니다. 엄청나게 짧죠? 발사! 자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죠. 출발! 나이스! 아무도 들키지 않게 몰래 잡입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전 세계 탄 하나뿐인 A번 조각상. 내가 널 여기서 꺼내주겠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A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번 스타트! A번 스타트! A번 스타트! 멀쩡하네? 어? 왜 이렇게 잘 버티는 거야 도대체? 여기는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그리고 여기는 A번? 제가 여기에다가 A번을 소환했습니다. 하이여,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A번씨! 미안합니다! 나오시면 어떡해요, 에? 다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이제 보석의 내구도를 보기 위해서 호밍이란체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밍이란체를 발사! 뭐야 이거? 안 깨지는데? 너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를 잊어버리지. 이번 일도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폭풍을 가쳐도 끄떡이 없어요. 전혀 뒤집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조작할 수 있는 조작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거 잘못 누르면은? 어, 뭐야 이거? A번? 이게 뭐야? A번? A번씨, 어쨌거나 병력 감사합니다. 아이, 툭 빼기! 자, 과연 A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나이스! 자, 보시다시피 A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불 데리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뭐야? 뭐하는 거야 지금? 게임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었네요.